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관계 전도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적게는 몇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의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인데 그 대상은 가깝게는 우리 식구 또 가족 친척을 시작해서 이웃과 또 직장 동료 친구 이런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관계 전도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우리가 전도 이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으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와 함께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듬어진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임 목사님도 계속 훈련 받으시고 있고요. 저도 계속 끊임없이 훈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평생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전도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가를 이제 보게 되어지는 그런 나중 영광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 이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 또 온전한 예배 은혜 받는 것 기도의 행복 누리는 것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전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랩런트 중에 다윗 다윗이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실력을 갖췄죠. 물멧돌이라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아스를 쓰러트리는 그런 전도의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다윗같이 그런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어떤 제가 들은 이야기가 현장의 이야기가요 어떤 한 할머니께서 물론 지금은 뭐 또 약간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놀이터에서 애들 뻥튀기 나눠주면서 그래서 뻥튀기가 그게 쌀로 튀긴 거 아닙니까? 그 밀가루로 된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몸에 뻥튀기 나눠주면서 보금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기능이라는 것은 나에게 맞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헤블리 파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헤블리 탈렌트 발견해서 이제 헤블리 미션을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현장에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을 펴면서 내 기능과 탈렌트를 또 활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내가 어떤 문화적인 것도 있겠고 악기도 있겠고 여러 가지 치유에 대한 것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통해서 연결된 세신자 양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가족을 통해서 또 다른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세가족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또 지속적인 사역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먼저 관계 전도 중에 가장 중요한 가족 전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족 전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떤 관계냐 가족들과 사랑의 관계를 잘 지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따뜻한 사랑부터 이렇게 쭉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지속할 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복음 전하기가 좋고 영접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마음문도 열리고요. 우리 두 번째로 가족 전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결혼 결혼에 있어서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족 전도에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24 기도 속에서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서 불신자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전도해서 제자로 키우면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겠죠. 한 가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전혀 언약 밖에 있고 예배 놓치고 세상 쪽으로 놀다가 불신자 만났다. 그건 절대로 그런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히 미혼 우리 성도인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언약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배우자. 너무나 중요하죠. 이런 부분이 가족 전도의 굉장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기도를 쭉 하다가 크고 작은 문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한 가족 가문 보그마의 전도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되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갑자기 입원했다든지 여러 가지 경조사 같은 거 기념일 같은 거 그 다음에 가족 전도에 있어서 절대로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낙심하셔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가족 전도는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도 전도 안 하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냐고 하는데 그건 모르는 얘기죠. 가족 전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 가서 복음 한 번 전하고 오는 거야 싶지만 가족들은 같이 살고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내가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가정 현장에서 비추고 조용하게 이 선을 행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계속적으로 무너지면서 어느 순간에 가족들이 영접하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족 전도 좌절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자신의 복음 누림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나의 24죠. 나의 24를 불신 가정, 불신 가족 현장에서 계속 내가 조용히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성령 충만이 마저 평안이 마저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면 내가 불신 가족들에게 잘할 수 있게 되죠. 또 이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끼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속에서 영적 싸움 싸우는데 지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할 수가 있는 거죠. 영적 싸움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가족 전도의 열쇠가 뭐냐 가족 전도의 열쇠는 무너진 관계 회복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회복 또 자녀, 자식과의 관계 회복 또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관계 회복이 중요하거든요. 형제 간의 관계 회복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우리 또 새가족분들도 있고 초신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아직 가문보고마, 가족보고마가 안 되어진 성도인들도 있기 때문에 저의 가정보고마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복음받기 전에는 도저히 저는 저희 부모님과 또 제가 한 명 있는 누나와 전혀 소통이 안 됐습니다. 거의 뭐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될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불통이에요. 그야말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우리 단임 목사님 말씀대로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다는 게 정말 이해될 정도로 이해를 모르겠다 이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러고요 저는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될까 근데 복음을 알고 또 이제 이 방해하는 흑암 이 하나, 원리스를 방해하고 이 서로 하나 방해하는 흑암의 존재를 알고 꺾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누나와의 관계 속에서 전에는 같이 반응하던 것들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가족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이해가 되니까 극렬한 마음이 들고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나에게 뭐라고 해도 같이 반응하지 않고 내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지는 거죠. 말도 부드럽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꺾이는 거죠. 오 이상하다. 제가 괴단이더니 예수 믿더니 좀 달라지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많이 걸렸죠. 물론 저희 식구들이 제가 어릴 때부터 뭐 한 대여섯 살부터 교회의 문턱은 넘었지만 이제 복음을 잘 모르니까 약간 종교생활도 하고 이렇게 오래됐긴 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시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오기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저희 누나 다락방 권사님 또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 또 저희 또 아버지도 이제 또 기도하시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 기도하시면서 또 사랑을 베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도수첩 기도수첩이란 말은 이제 가족 전도를 위한 수첩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교지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기도조사서라는 말이 나와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가족들을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이제 기록하고 조사해서 이제 고고놓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뭐 당연히 이름 그 다음에 주소 가족도 친척도 있으니까요.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관계 뭐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고 세밀하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 전도를 할 때 굉장한 접촉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접촉점 이런 것들을 알고 기도한다면 전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게 뭐냐면 생일이라든지 또 뭐 결혼기념일 그 다음에 애들 입학식 졸업식 이런 거 그 다음에 직업은 뭐며 직장생활 어디서 어떻게 하며 건강의 상태는 어떤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취미 특기 또 어떤 모임에 나가는지 비전은 뭐고 또 자녀 관계는 어떻게 되고 뭐 집안의 뭐 제사 길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알고 기도하는 거 하고 전혀 이런 것도 모르고 전도한다고 하는 거 하고는 천지차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벌써 1년을 놓고 볼 때 얼마나 전도할 접촉할 타임이 많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어떤 접촉할 꺼리들이 많잖아요. 연결 고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족 그러니까 내 가족 전도에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전도한 새 가족의 가족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도 이런 걸 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 태신자 태신자에 대해서도 이런 정보를 파악해서 기도하고 전도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이렇게 다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입원하거나 물론 그럴 때 사람이 더 가난한 심령이 되고 갈급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취미나 특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운동 나도 그 운동 좋아하는데요. 이러면 벌써 마음은 다 열려버려요.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야구를 엄청 좋아한다. 어디 팬이세요? 예를 들어서 롯데다. 나도 롯데 팬이라고 아주 그냥 딱 마음이 열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녀 이런 거 얼마든지 마음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딱 파악해놓고 수첩에다 딱 적어놓고요. 그리고 이제 쭉 기도하면서 그 시간표가 올 때마다 작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생일 카드 뭐 결혼 기념 축하 카드 이런 것도 보내주고 그렇죠? 뭐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선물도 보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저희 불신 가족한테 한 번은 자녀들 애들이 있으니까 어린이날 있잖아요. 어린이날에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줬어요. 요즘 카톡 선물 아시죠? 카톡으로 선물 보내기 누르면 선물 다양하게 많습니다. 케이크도 있고 카톡으로 어린이날 선물을 한번 보내줬어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노력과 수고 없이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수고와 또 노력과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또 열매를 주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도에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부분들이 비단 가족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 이웃 지인들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얼마 전에 우리 이제 그 교구 현장에 이제 어떤 안수집사님 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 부부가 사시는데 이제 이분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지속적으로 복음을 누리시고 또 친구라든지 또 이웃이라든지 지인들에게 관계를 잘 맺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안산에 사시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캠프를 했거든요. 그래서 캠프를 해서 우리 그 안수집사님 하고 제가 같이 관계된 현장을 쭉 도는데 관계를 잘 해놓으시고 기도를 또 계속 해놓으셔서 그런지 뭐 가는 곳마다 뭐 친구분도 영접하고 또 집 앞에 빵집 아저씨도 영접하고 또 보니까 어 바른생활 운동본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른생활 운동본부 뭐 이렇게 본부장인가 되는 또 여자분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날이 비오는 날이었거든요. 캠프하는 날이. 그런데 우리 안수집사님이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나왔어요. 복음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고 하면 전화한다고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뭐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교회 목사가 왔다는데 복음들으로 그것도 딱 카페에서 만나서 또 복음 잘 듣고 영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다락방까지 얘기를 다 했는데 다락방도 다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의 전사님한테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관계 전도는 추코 전도입니다. 이 추코 추코 전도라는 것은 집집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문 두드리고 벨 눌러서 전도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집도 빠트리지 않고 다 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만약에 한 블럭을 돈다고 할 때 그 블럭에 어느 집이 예비된 집인지 모르거든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밭 중에 옥토를 찾기 위해서 또 많은 곡식 중에서 쭉정이 말고 알곡을 찾기 위해서는 범위를 정했으면 한 집도 빠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추코 전도가 이렇게 캠프를 하다 보면 해외에서도 그렇고요. 마지막 집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집에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주의할 게 뭐냐 물론 지금 시대가 추코 전도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 이렇게 보안시설 그 다음에 회사 같은 경우도 아예 못 들어가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의할 것은 내가 우리가 추코 전도를 갈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할 복음의 파발로 세우셨다. 복음의 이 좋은 소식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파발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코 전도를 할 때는 이 성령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쭉 돌아볼 때 내가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완벽하게 예비하신 그 예비된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자를 찾으러 가느냐 예비된 자 그 다음에 갈급한 자를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된 자 갈급한 자를 찾는 것이 추코 전도의 목표고요. 만약에 한 지역 한 마을에서 예비된 자 한 사람만 찾았다. 그거 굉장한 거죠. 그거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축호 전도의 효과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동네 지역을 보고만 한다. 어떤 지역을 보고만 한다. 할 때 그냥 무작정 집집마다 들어가는 것보다 먼저 뭘 열어놓으면 좋냐면 어린이 다락방을 먼저 열면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려고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지역에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가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다. 자녀들이 그러면 그 애들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 다락방을 먼저 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애들 좋아하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애들을 모으기가 쉽겠죠. 초대하면 되니까. 그러면 어린이 다락방을 열어놓고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펴면서 어떻게 하냐. 거꾸로 이 애들의 부모들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엄마 뭐 하시니 엄마 집에 계시니 집이 어디니 하면서 그 집으로 방문한다 이거죠. 무작정 축호 집을 두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파고 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 지역에서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벨룰루고 문 두드리기보다는 다락방을 먼저 오픈 다락방을 어떤 한 장소에다 딱 열어놓고 계속적으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하면서 여기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청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파고 들어갈 수 있고 관계된 사람들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해야 되고 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다락방부터 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한 지역을 한번 전도하러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뭐 이런 A라는 지역에 전도를 하러 들어간다. 근데 여기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락방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속된 말로 맨땅 헤딩 다 그냥 집집마다 벨 누르고 회사 들어가고 다 벨 눌러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곳곳에 다락방이 있고 뭐 어린이 다락방이 있고 뭐 여기 다락방이 있다. 곳곳에 다락방을 이미 세워놨다. 그러면 이 다락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흑암을 꺾고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막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전도팀이 들어갔을 때 어 그 누구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거기 한번 가봅시다. 지금 기도하고 접촉하고 있는 분들 있죠?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전도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흑암도 꺾이는 게 물론이고요. 성령이 이미 역사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을 모든 현장에 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예원께가 뭘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예원의 전 지역에 사천 말씀 운동 다 펴서 이 사천 말씀 운동 다락방 현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가정으로 파고들고 또 직장으로 병원으로 학교로 모든 관공소로 다 보금전화로 들어가는 이런 성경적인 전도 운동 70인 제자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지고 영접이 되면 교회화 될 수 있도록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이제 또 제자로 세워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축하 전도를 할 때 또 도움이 되는 것이 교회 자료 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가게라든지 아니면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좀 교회 자료를 좀 잘해서 비치해 놓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에 알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축호 전도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금 4차 산업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을 넘어서 AI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미디어 사역 미디어 사역이라는 것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 굉장히 영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을 할 줄 알고 유튜브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교회를 결정하기 전에 그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반드시 들어가 보겠지요. 거의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것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반드시 대상자에게 읽을 거리 읽을 거리를 남겨두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을 거리 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누군가를 불신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뭘 남겨주고 오냐면 그 사람이 혼자서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반드시 주고 옵니다. 기도문을 주던지 인쇄된 걸 주던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없으면 손으로 써서 줘요. 손으로 기도문을 써서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은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바로 사단의 타겟이 된단 말이에요. 사단의 완전 밥이 되는 거죠. 먹잇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이걸 읽음으로써 기도할 수 있고 혼자 있을 때 자꾸 또 사단이 공격하고 딴 생각이 온단 말이죠. 이때 읽을 거리를 주면 그 사람이 더 은혜를 자기 혼자 시간에 빈 시간에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런데 읽을 거리를 줄 때 주의할 것은 어떤 분들은 보면 너무 많이 쓰는 분이 있어요. 막 무슨 아니 나 자신도 이거 많이 읽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한 양 딱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읽을 수 있는 적당한 양의 그 사람의 수준에 딱 맞는 것으로 자료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축호전도 방문을 하실 때는 바쁜 시간은 피하는 게 좋죠. 특히 가정을 방문한다 했을 때 너무 오전에 이른 시간에 가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특히 여자분들은 아직 화장 변장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어떤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브레이크 타임 오후 시간에 가시면 좋고 또 회사 같은 경우에 점심시간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노방전도입니다. 노방전도는 말 그대로 이게 길로자 아닙니까? 그래서 길에서 전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보금 1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방전도 첫 번째 이제 사람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북적거리고 많은 곳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해서 많이 모으는 거죠. 많이 모으는 거죠.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공원 같은 데서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조용한 곳 사람이 별로 없는 곳 이런 곳은 1대1로 접촉합니다.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1대1로 접촉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정말 얼마나 기쁘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우리 초창기에 또 달합방운동 복음받은 분들 또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받은 새가족분들 가슴이 뜨겁죠. 저도 대학생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처음 듣고 그거는 어릴 때 교회 나갔다가 이 복음을 모르니까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한참 방황하다가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대학생 때 처음 들은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 기쁘고 막 이 복음을 막 너무너무 전하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어린이부서 교사를 하면서 이제 놀이터에 가서 뭐 막 영접 한자리에서 한 2, 30명씩 했어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같아요. 막 계속 영접시키면 또 다른 애들이 오고 영접시키고 영접시키고 계속 그 전도앤드북 그림 보여주면서 하루에 수십명씩 영접시키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대학생 때죠. 이제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갔는데 거기가 이제 큰 뭐 왕복한 8차선 정도 되는 대로예요. 거기에 이제 가운데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참 신기한 거는 그 큰 그 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저쪽도 없고 저쪽도 아무도 없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한 중학생 춤 되는 아이가 남자아이가 혼자 딱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거길 딱 간 거예요. 버스 타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제가 이제 전에 류 목사님이 그 버스 정류장에서 영접했다는 얘기를 또 제가 들은 적도 있어서 아 얘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얘한테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그래서 영접을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눈 뜨니까 앞에 복음 학원차가 하나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이 샥 열리니까 애가 거길 딱 타고 샥 가더라고요. 그게 뭐였냐 학원차에서 학원차 애가 학원차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통화해서 복음 듣고 이제 영접하도록 지나간 후에 제가 멍하니 서서 좀 한참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많은 또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노방 전도할 때 좀 또 중요한 것이 시선 길에서 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찬양 이제 뭐 합창단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찬양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연주 연주 같은 거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길거리 공연 있죠? 버스킹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마구에서 또 전도할 때 뭐 마구는 기업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인원보다 상주하는 그 산업인들이 훨씬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죠. 뭐 집은 또 딴 데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이제 이런 기업 현장을 파고들여야 되는데 뭐 그렇게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저 마곡에 보면은 넥센타이어 본사가 있어요. 건물이 큰데 이제 거기를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말에 가서 가서 오케스트라 연주하면서 송년음악회 캠프를 했는데 이제 그때 넥센타이어 부회장 부회장님하고 임원진들이 이제 송년 그 송년회 겸에서 다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보금을 듣는 또 그런 일들도 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방에서 어떤 이제 추운 날 뭐 이제 커피 같은 거 뜨거운 차를 타준다거나 아니면 뭐 여름에는 뭐 시원한 거 슬러시 같은 거 준다거나 우리 많이 했죠. 우리 저 스내카 이용해서 많이 했죠. 와우에서도 하고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간식 간식을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요즘 카페 그 다음에 분식집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는 하더라도 애들은 그래도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앞에 카페 아니면은 뭐 애들 이제 모아가지고 뭐 떡볶이나 라면 같은 거 짜장면 그러니까 짜장면 딱 먹여놓고 이제 보금전하고 이런 거 굉장히 또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고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 15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정말 잔치가 벌어지고 이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한 영혼 전도하는데 헌신한다는 것은 이것은 최고의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영적 투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전도를 하실 때 이제 모든 계산 그리고 내 이익 내 손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 이미지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보금전하면 거부하면 어떡하지 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관계 깨지면 어떡하지 우리 단임 목사님 늘 말씀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보금 앞에서 죽어가는 영혼 앞에서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원의 모든 이 강의를 듣는 성도 여러분이 내가 죽어가는 영혼 정말 물에 빠져서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아우 나 여기 바지 젖으면 어떡해 너무 내 스타일 망가지면 어떡해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보금전하는 하나님의 내가 설령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거부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 이미지 조금 구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금전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금전하는 자 계산하는 자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보금전하는 자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보금 받을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의 핵이 뭐냐 지금 축호 전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또 노방 전도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전도의 핵은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전도의 핵심은 뭐냐 바로 다락방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다락방 말씀 운동 하나님은 이거를 둘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말씀 운동을 펴면서 이제 축호 전도 이것도 이 다락방과 함께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핵심이에요 이걸 먼저 하면서 병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방 전도 또 마찬가지로 때에 따라서 다락방 말씀 운동과 함께 이것을 응용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지역에 이제 보금전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선교 현장이라든지 또 이렇게 또 다른 현장으로 갈 때 제3의 현장으로 갈 때 그 현장에 연고자가 전혀 없어요 연고자가 전혀 없는데 보금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런다면 어떻게 됩니까 노방전도 해야죠 그럴 때는 뭐 의료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이런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모아서 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게 됐죠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이 평생 한 번은 내가 이 보금 전도에 미치는 시간 이런 미치는 타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는 다 보금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임이 뭐냐 뭐 이제 지역에서 전도 캠프라는데 참여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곧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장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 전도 캠프 해외 전도 캠프 가서 보금 막 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전환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꼭 평생 한 번은 꼭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작은 미션은요 바로 전도 자료 준비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관계를 통해서 가족과 또 현장을 통해서 많은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축복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관계 전도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가장 큰 증거이며 이 복음 가진 나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은 그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모든 지인들이 이 복음 받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현장마다 다락방 예수생명 예수능력 말씀 운동이 펼쳐지게 하셔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70인 제자의 영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